안녕하세요 이만희입니다. 오늘은 활스쿨 아 활스쿨이트를 깔아봤는데요. 이걸 던지지 타고 갑니다. 슈우우. 한번 삼위치 지점을 한번 해볼까요? 우와 그럼 떨어질 때 백 프로 튕깁니다. 아 튕기기 싫어 계속 쭉 날아가 치글치 잘한다. 치글치글 치글치. 떨어질 때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. 안 그러면 튕겨요. 이거 얼마나 날아? 끝도 없이 날아 혹시? 안 내려줘요! 이거 언제 끝나죠? 우와 열람하는 중이다. 우와 이건 비행기에요? 우와 추락한다. 이거 뭐 비행기 오는거 같지? 화산 타고 요리조리다니냐? 아 화살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? 약해집니다. 아 좀 따라가자. 우와 끝도 없이 날아가네요. 이러다가 어디까지 날아가지? 아 넌 떨어지고 싶어요. 아 넌 떨어지고 싶어요.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건가? 쭉 가는 건가? 어쨌든 모르겠습니다. 보세요. 이게 튕기는 이유가 거워요. 이게 튕겨요. 한 번 하면. 이게 이렇게 튕깁니다. 안녕.